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아무리 그지같아도 아직은 늦지 않은, 즉 인생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쓴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이 그지같은 남편놈이 총각 행세를 해가며 저 몰래 헌팅포차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이제 죽어야겠지요? 왠지 남편이 저 몰래 헌팅포차를 갔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남편이란 놈이 저 몰래 헌팅포차를 갔다 왔어요. 진짜 확 죽여버리고 싶지만 일단은 이걸 터뜨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좀 얻고 싶어 차분하게 글 써봅니다. 일단 저희는 식만 올린 상태. 이제 7개월 됐고요. 아직 아이 당연히 없고 원래대로라면 이제 곧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었어요. 남편이 원래 좀 그런게 있긴 해요. 끼라고 하죠. 주변에 친구가 되게 많고 성격도 엄청 외향적이라 술자리 역시 많이 빈번해요. 그런데 보통은 그래봤자 자기 친구들하고 회사 마치고 간단하게 한잔하거나 삼겹살, 갈비 이런 음식들과 함께 저녁처럼 밥처럼 잠깐 마시고 들어왔는데 일찍 왔거든요. 늦어봤자 8시, 9시야. 그런데 지난 주말은 웬일로 새벽 4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했죠. 왜 원래 이 정도로 늦게까지 노는 사람이 아니거든. 일단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무엇보다 그 이후로 남편이 계속 처음 보는 여자 인스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고 어? 이 여자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모르는 일반인인데 자기 거기 뭐 떠가지고 보는 거다. 대충 이렇게 둘러대더라고요. 그래요. 여기서 끝이면 저도 몰랐을 거고 문제도 안 삼았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몰래 서로 팔로우드 걸었더라고요. 제가요. 평소 아무리 둔하고 또 사람을 믿는 스타일이지만 이쯤 되니까 기분이 너무 쎄 하고 그지 같은 거야. 그래서 설마하는 마음에 그때 당시 같이 놀았다던 신랑 친구한테 따로 연락을 해봤어요. 물었죠. 그랬더니 이 미친 인간이 글쎄 헌팅 포차를 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뭐 백번 양보해서 헌팅 포차든 헌팅 대포든 건전하게만 논거면 저도 뭐라 할 마음은 없어요. 없는데 정황이 딱 그 시기 하잖아. 일단 술집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좀 살펴보니까 되게 시끄럽게 노래 같은 거 나오고 테이블 간 간격이 엄청 좁아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헌팅을 되게 하게 되는 그런 술집이더라고. 제가 기분 나빠하니까 신랑 친구가 그럽니다. 아 그게 제수씨 꽁꽁이는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미혼인 친구들이 같이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러는데 그래도 뭐 자세한 이야기는 네 남편한테 직접 들어봐라. 나는 일단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 알아듣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시간상 새벽 4시가 넘었거든. 분명 여자들이랑 합석해가지고 노래방이든 다른 술집이든 2차 3차까지 간 게 확실하거든요. 설마 새벽 4시까지 거기서 놀 건 아니잖아. 아니 총각도 아니고 결혼까지 한 유부남들이 유부남하고 총각이랑 섞여 있었나 봅니다. 굳이 그런 곳을 가야 했던 건가.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나마나 그때 합석한 여자랑 연락처 주고받았고 또 인스타도 마찬가지. 서로 팔로우한 것 같은데 남편 인스탄요. 결혼사진 하나도 없어가지고 유부남인 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래서 더 열받습니다. 이건 애초부터 이 인간이 작정을 한 거잖아요. 심지어 그 시간까지 뭐하고 놀았냐 슬쩍 떠봤는데 그냥 조용한 술집에서 진지한 대화들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기에 많이 늦어진 거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까지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 오늘 하루 종일 이 거지같은 인간에게 느낀 배신감 때문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일이 하나도 손에 안 잡혔어요. 일단 여기 의견 보고 오늘 저녁에 양가에 다 터뜨려 버릴 건데 부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댓글 1번. 이거는 되게 외향적이며 친구 오지게 좋아하고 그래서 술자리가 많은 놈이랑 결혼을 한 그 죄라고 봅니다. 저런 외향적인 저런 성향인 놈치고 여자 문제 없는 사람은 못 봤어요. 혼이 신고하기 전이라니 지금이라도 잘 알아보고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술, 친구 좋아하는 남자든 여자는 결혼 상대로 최악입니다. 바람을 떠나서요. 대댓글. 바람기, 도박, 주식, 코인 뭐 이런 거 또 폭력성 언어 포함해가지고 술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믿고 골라야 됩니다. 뇌가 이미 거기에 절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 죽어도 못 고쳐요. 갱생이 안 된다고. 2번. 이건 그냥 무조건 갈라 사야지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아직 신혼인데도 이라지면 그냥 인간 쓰레기죠. 3번. 일단 거짓말. 헌팅포차에 간 것도 속이고 번호도 닦고 헌팅연 인스터도 팔로우하고 관기를 지속하고 또 헌팅포차 이후 자리 이동 가능성 거의 100%죠. 거기다 혼인신고를 안 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 아닌가? 굳이 이걸 추궁해 따져 물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4번. 얼마나 거지같고 사람 새끼도 아니다 싶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이 있던 친구가 다 까발려주겠냐고. 5번. 친구들이랑 그런 곳을 갔다는 것도 화가 나는데 연락처를 주고받고 인스타를 보고 있었다고. 그리고 자기가 유부남인 걸 감추고 그 여자한테 팔로우를 했다. 이건 그냥 처음부터 바람피우려고 제대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보통 친구들끼리면 이 새끼가 좀 나빠도 비밀을 숨겨주려고 하지 이렇게 말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쓴이한테 왜 이런 걸 다 말해줬겠냐 이거죠. 그 친구 눈으로 봐도 네 남편은 사람 새끼가 아니다 이겁니다. 내 댓글. 친구가 봐도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이거보다는요 뭐랄까 그냥 딱 그 정도만 했다는 식으로 미리 선수를 치는 거지. 그렇게 쓴이를 안심시키려는 작전이라는 의심이 생겨요. 좀 더 쉽게 말해서 뒤에서 저거들끼리 입을 맞춰서 타협을 하고 딱 어느 선까지만 이실짓고 한 거지. 2번 그렇지 들켜도 안죽는데 괜찮은 수준까지만 알려준 거고 각자 짝 맞춰가지고 2차 갔다는 얘기는 쏙 뺀 거라고. 6번 내가 살면서 남자든 여자든 술 좋아하는 것들 중에 정신멀쩡한 년 놈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왠지에 예랑이 결혼이 앞두고 남자들끼리 태국을 가겠대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쓰는 건데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저희가 물론 아직 결혼하려면 10개월 정도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두 달 전부터 이미 동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여름에 남친이 자기 포함해서 친구들 4명이 모여가지고 태국 타파야 여행을 갈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거기 갈 거면 우리 같이 사는 것도 깽판 내고 결혼도 다 모르고 없던 일로 하고 가라. 그런 뒤에 가라. 이렇게 말을 해놓은 상태이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부모님이랑 저랑 태국 여행을 갔었는데 방콕을 지나 타파야에서 일정이 끝나고 저녁에 번화가 거리 산책하러 나갔다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길거리에 음식점, 카페 이런 건 전혀 눈을 씻고 봐도 없고 그냥 전부 다 문란한 술집들밖에 안 보이고 거기에 막 헐벗은 아가씨들이 길에서 얼른 들어오라며 막 자기 가게 홍보하고 또 남자 웨이터들도 그래요. 여성들의 거기가 버젓이 나와있는 그런 엄청난 홍보물을 마구 뿌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길거리 온 사방천지에서 대만 냄새 풍겨오고 엄청난 충격에 그냥 바로 호텔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보니까 젊은 한국인 남자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던데 너무나 밝은 얼굴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업소로 돌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중에 내 남친은 절대 이곳에 못 오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남자들끼리 동남아 여행을 가면 아무리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해도 길거리에만 나와봐도 그래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가 가득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그렇게 자기를 못 믿냐며 되레 역정을 내고 야 너랑 나 사이에 신뢰가 겨우 이거밖에 안 돼? 진짜 몰랐네. 나는 거기 가도 절대 이상한 짓거리 안 할 건데 왜 자꾸 나를 그런 쓰레기로 만드는 거야? 어? 그냥 결혼하기 전에 가볍게 친구들이랑 놀고 오겠다는 건데 왜 나를 이해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가스라이팅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너무 힘들어요. 댓글 1번 예비신부 입에서 결혼을 얻겠다는 말이 나왔는데도 되레 지가 덜 알지 해대는 거면 그러면서 억지로 간다는 거면 천 퍼센트죠. 확실해요. 2번 조언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엎으세요. 태국에 안 가더라도 무조건 엎어야 되는 결혼입니다. 지금 니네 조상신이 도운 거라고 알겠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이나 가요. 3번 타파야 가면 다이빙 포인트도 없고 카지노도 없고 진짜 바다 이거 빼고는 술 여자 이런 것밖에 없는데 굳이 이렇게 타파야를 가야 할 이유는 뭔가? 말하잖아요? 네 댓글. 아니 그게 왜? 뭐의 타입의 오로 가는 걸 수도 있지. 4번 아니 난 이해가 안되네.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지금 여기 댓글들이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상신이 와서 도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뭘 고민을 하니? 5번 이제 결혼하면 평생 한 여자랑밖에 못하니까 결혼하기 전에 여러 여자랑 해버리고 가는 거 아니겠어? 아니 태국만 갈까? 벌써 국내에 없어 전국 투어 했을 수도 있어. 갈 데가 없으니까 태국 가는 거지. 댓글. 한 여자는 무슨 옌병 저런 것들은요. 결혼해도 갑니다. 6번 만약에 평소에도 자기 친구들끼리 자주 모이고 국내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던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뭐 동남아로 해도 안심하고 뻔해져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생 그런 거 한 번 없다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금 하필이면 갑자기 모여가지고 태국을 가겠다. 이건 100%죠. 뻔합니다. 아니 여행을 가고 안 가고는 이미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내 여자가 이렇게나 불안해하고 기를 쓰면 반대하는데 특히 결혼까지 없겠다는데 그럼에도 저렇게 한다는 건 어우 글쎄 이거 결혼하면 여행을 안 가도 평생 그냥 옌병이야. 어우 그지같아. 이게 그래요. 우리말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오얀나무 아래에서 각근을 함부로 고쳐매면 안 된다고. 그럴 게 아니라 해도 그럴 오해를 받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이 된다는 건데 그거를 강행 돌파하겠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내가 이렇게 당당하니까 믿겠지. 이런 믿음도 있겠지만 이거 한 번 제대로 뚫어놓으면 그다음부터 편하거든 뭘 해도 그런 수가 있는 게 아닌가 느낌이 듭니다. 아니 이해를 못하게.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